드림캐쳐 컴백! 마지막 악몽일기! 드림캐쳐가 새로운 악몽을 풀어내며 7악몽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네 번째 미니앨범, 디엔드 오브 나이트메어 역시 데뷔 때부터 함께해온 리즈와 올라운더가 프로듀싱을 맡아 드림캐쳐만의 색깔을 잘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피리와 힙바람 소리가 반복되는 멜로디 라인이 인상적인 타이틀곡 피리로 그간 써내려온 악몽 콘셉트를 마무리 짓게 된 드림캐쳐!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2년 1개월이나 같이 한 악몽이잖아요. 근데 이걸 좀 떠나보내야 한다니 그게 좀 아쉽고 슬퍼예요. 아쉽고 슬프다. 네. 악몽 이야기와 헤어지는 게 아쉽지만 벌써 다음 앨범까지 기다려지네요. 독특한 색깔로 마음을 사로잡은 피리부는 소녀들 드림캐쳐! 드림캐쳐는 컴백 활동 이후 3월 20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싱가폴,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국내와 일본을 순회하는 아시아 투어를 개최하고 해외 팬들을 가까이서 만날 예정입니다. 아이돔이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 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구독! 좋아좋아!